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구 임종균님, 사랑하는 사모님, 이해옥님의 5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연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일 진심 축하드리고요. 55번째 생일 진심 축하드립니다. 온 가족이 행복하게 또 두 부부가 평생토록 행복하고 아름답게 멋있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생일 진심 축하드립니다. 생일 진심 축하드립니다. 생일 진심 축하ad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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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